경북 청도에 있는 한 댐에서 잠수부 2명이 보강공사를 위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작업 도중 강한 유속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지켜졌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에 있는 운문댐 치수탑입니다. 내진공사가 진행 중인 25m 깊이의 치수탑에서 2인 1조로 수중 작업을 하던 50대와 20대 잠수부 2명이 실종된 것은 오전 9시 17분쯤. 콘크리트 보강 공사를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통신이 끊겼습니다. 이번 사고는 수심 3m 지점에서 잠수부 2명이 콘크리트 보강 작업 중에 유속에 휩쓸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50대 잠수부 A씨는 9시 23분쯤 현장 작업자들에 의해 수중 치수탑 구조물 쪽에서 발견됐고. 사고 발생 2시간 뒤인 11시 15분쯤에는 20대 잠수부 B씨가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6개월 넘게 치수탑에서 수중 작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시설 노화로 평소에도 일부 치수구의 경우 밸브 오작동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문댐 치수탑 내진공사장에서는 2021년 2월에도 흙더미가 무너져 잠수부 1명이 숨졌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말 운문댐 치수탑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를 발주했고 공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경찰은 수자원공사와 시공사, 현장 작업자를 상대로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또 관리 감독이 소홀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BC 김형우입니다. MBC 뉴스 김형우입니다.